나중에 실제 시험 보시다 보면 막막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도 해결되십니다. 앞으로 세 번 더 남았으니까 시간내면 다 마킹되는지 해보십시오. 이번 시간에 1회 함께 보십니다. 41분 보게 되면 용어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가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꼭 출제될 지문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개축 가로에 놓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은 연면적 200점에서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행위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입니다. 개축이란 말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개축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우선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은 20%라는 말을 우선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라면 전전연도와 전전연도 비교해서 20% 이상 차이나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라면 세동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과 종천동의 인구 증가율 차이가 20% 이상인데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은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는 자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회사는 기반설 부담 구역의 지정권자가 못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공법에서는 웬만하면 30만이란 말 나오지만 여기만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시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 정치 실시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의 반대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주민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기억이 안 난다? 안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들 반대 의견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 정치 없이 지정하지만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 정치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정치 이후 관계 행정관과의 협의, 도시개견의 심의 거쳐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되게 되면 1년 내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해당 기반설 부담 구역이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에 대학은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다시 하나 참고삼아 기억해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치료에 관한 규정이 총 몇 개 존재한다? 다섯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1번 지역지구입니다. 2번 구역인데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보 기간이라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시가 조정구역은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10년이란 말과 20년이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 대인교회는 매수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뒀습니다. 이게 충분히 계셨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2년도 기억하셔야 되죠. 2년 내 단기 미집행 계획 수립하지 않았을 때 뭐가 획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는데 얘보다는 10년, 20년 기억하시는 게 일입니다. 20년, 3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고시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는 결정고시한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3년 그리고 5년 보시는 게 일이었고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고시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하고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고 저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설치 계획에 따른 기반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기반설 설치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이것 하나 더 기억해 놓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달리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이곳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지에 관한 규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가능한데 반대로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몇 개? 다섯 개이고 기반설 설치 계획의 필수 사항은 기반설 하나입니다.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한 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배신할 수 있는데 한 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했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의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저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설 설치 시에는 다양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에 비용 부담할 대상은 방금 보셨던 연면적 200초 미터 초과는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부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통지하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권 시군이 돈 얼마 내라 통지하는 것은 허가 받은 이후에 언제까지? 2개월 내 하도록 되어 있고 돈을 내는 자는 사용 승인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납 가능하다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부가 통지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부가 통지한다는 말과 그리고 현금 납부 원칙으로 하고 물납 가능하다 그걸 각각 시험에 냈는데 아직 이 지문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건 해야 됩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은 해놓고 진도 나아가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했습니다.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도 관리 구역 내 내 추정 없습니다.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도로 등에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은 중첩될 수 없죠. 그래서 개발도 관리 구역 외 아닌 곳에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개발도 관리 구역 보셨다고 하면 저 개발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 50% 강화된다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개발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 강화 제도라는 것 살펴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들어본 적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중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 폐폐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소질 오염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등이 환경기초시설인데 하천 저수지는 방지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환경기초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반 시설은 공법상 용어 정의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프라라 불려 놓은 것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은 50여 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부터 분류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기억한 게 있습니다.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운하 운동장 운전면허 학원 세 가지는 재건법을 개정하여 기반시설 범위에서 삭제시켰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기반시설 중에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방금 보신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가수폐폐재비라는 말로 대신 하셔야 됩니다. 저 환경기초시설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밖에 교통시설이란 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거 매울 필요 없습니다. 기반설은 총 몇 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7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6번에 해당되는 시설군은 보건 위생시설이고 7번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여기 보건 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과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배 제비 그러한 것들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6번 7번 가지고 시험이 될 테니 저것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이것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도로를 세분하게 되면 7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로 종류에는 고속도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해 하십니다. 뭐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런 도로는 쭉 존재하지만 고속도로에 대한 세분은 따로 없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반설 종류가 총 7개라는 걸 알고 있다? 법원 예상세율과 환경기술세를 알고 넘어가자.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2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 차토록 되어 있는데 1.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죠. 답 1번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 아닙니다. 그리고 43번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건축재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경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두 줄 밑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군계획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맞다 틀이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집단치락지구안의 건축재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령 2번 맞습니다. 3번 고도지구안의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정한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입니까? 계획입니까?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5번 필요 없습니다. 4번 5번은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해놓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행위제한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건축재한과 건평재한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에 건축재한을 따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평 용적률 제한은 용도지구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건축재한에 대해서만 별도 용도지구에서 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방법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4개가 다릅니다. 다만 이 행위제한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용도지구 제는 매는 시험에 하나 나오는데 여기 건축재한 규정을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권이 아닙니다. 올해는 꼭 해주실 것이 용도지구 지정할 대상 우리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세분되는 용도지구의 규정을 살펴나가시는 게 올해 시험권이고 얘는 작년 출제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중에 우리 동상적인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 조례는 지방자탄체가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4개와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자연 취락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 취락 지구에는 국토의 개밑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자연 지구의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관농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치락지구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나왔을 때 저 자연치락지구에 5층 이하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이 말로면 틀립니다. 몇 층까지? 4층 이하까지. 그래서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시골 마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집단치락지구는 방금 보셨습니다. 개특법령이라는 것 확인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고도지구 보셨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지 안에서는 안고 없는 찐방입니다. 얘는 항상 출제됩니다. 고도지구는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29회 시험때는 개발지능지구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29회 때 개발지능지구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최근 개정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발지능지구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 가능할 수 있는 중앙문제를 원하면 다시 한번 출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지능지구의 행위지 안은 어디에 따른다?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계획을 수립하기 사이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 우리 공부하신 실력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실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개발지능지구에는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지정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전국들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총 21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저 개발지능지구로서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이미 용도지역 지정된 상태이죠.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 제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본 적이 또 없다. 하여튼 개발지능지구에 대해서는 꼭 해놓으십니다. 이게 비록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다시 종합문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경우 나면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행위지안 가도록 되어 있고 계획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립 전이라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용도지역에 행위지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43명과 관련되어 저걸 정리해 주십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특별히 4개 용도지구는 조례 아닙니다. 자연실학지구는 국도법령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집단실학지구는 개특법령 고도지구는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에 행위지안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다만 올해 용도지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보다는 대상이 먼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디를 어떤 용도지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 가지고 시험의 대결일 겁니다. 네 그래서 43분은 답을 3분으로 해놓습니다. 44분입니다. 돈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1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10년에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나왔었는데 읽어봤는데 하셔야죠. 얘 그래서 10년에 한 번 나온다. 10년에 한 번 나온다. 그 대신 하나 생각하실 것은 내가 틀리더라도 틀리더라도 여기에 전혀 부담하지 말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틀리면 잘 틀린 거지. 틀렸다고 야단 맞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하등하등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에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조 5m 이하, 330조 5m 이하 줄쳐 놓습니다. 다만 도로변의 띠모용으로 제공된 상업지역에 걸치는 필지의 경우 660조 5m 이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현재 행위자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정률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건폐용정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5, 6, 7 9, 8, 8, 7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정률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1, 3, 5의 5, 3, 1, 9 올해는 이게 나올 해입니다. 29회 때는 건축 제한으로서 아파트에 관한 내용과 건폐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용정률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올해는 용도지역 지정절차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한강구역, 어항구역 그 지정절차 그리고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종도지역으로 환원되어야 되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다. 전산택 기억하는 게 이름이냐? 전산택은 우리 친구 이름이죠. 그리고 건축장과 관련되어 나는 여섯 개 알고 있다? 29회 때까지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된다면 한 14번 시험에 냈는데 두 번 빼고는 두 번 빼고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여섯 개 가지고 문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작년에 아파트 나왔습니다. 단독택에 대한 건축 불가능한 곳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곳 이종글린생활설 그리고 숙박설 위락설 학교 묘지관련설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원소리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자는 특정 용도지역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해있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 중에 가장 작은 대지 이 중에 가장 작은 특정 용도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저 330제곱미터 이하에 속한 땅은 개발하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다 할지라도 각각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33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100평 되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평마다 각각 건물 건축하면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작은 작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추천하셨죠? 33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33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제곱미터도 될 수 있고 50제곱미터 될 수 있고 10제곱미터 될 수 있죠? 만약 10제곱미터가 1종 일반조계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10제곱미터에 1종 일반조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이 3개의 용도지역이 모두 33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33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하나의 대지를 할지라도 여기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는 2종 일반조계 지역에 속하는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따로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 건축 가능한데 330제곱미터에 속하는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지정된 용도지역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은 450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400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하면 10제곱미터라면 저 10제곱미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행위 제한에 따라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에 속한 다면 이때는 이 전체 대지에 대한 사용방법을 법으로 결정해준 겁니다 취신 이의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건축재한과 관련되어 하나의 필제 450, 400인데 얘가 10 50제곱미터밖에 안된다면 33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는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건축재한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넓은 면접을 차지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건축재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설 위락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위락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 330제곱미터 이하의 땅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전체에 대해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이 전체의 위락설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건축용정류과 관련되어서는 가중평균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교로 공부하시면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계산방식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전체 면적의 400이고 400이고 그리고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용적률이 만약 200%이고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저 400에 용적률 200 적용하게 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배 800 가능하고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대지면적 100이라고 하면 최대 건축 가능한 면적은 100 그러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900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지면적은 얼마이다 500이면 용적률 계산시수 없죠 저도 이런건 계산하기 힘든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예 그걸 약간 180입니까 머리 좋으신데요 머리 좋으신데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용적률 180 나왔다고 하면 200 최대 용적률 그리고 최저 용적률 사이에 대지면적 비중에 따라 그 가운데 용적률 적용되는 것이죠 그걸 가중 평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는데 저 용적률 가중 평균 또는 검표율 가중 평균에 대해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적률은 용적률은 우리 계산 공식 기억나셔야 되죠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는 지상층의 연면적 건폐율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 용적률 나는 이 계산 공식 알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가중 평균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대신 이걸 23회 때 시험에 한번 출시했거든요 합격 아니 맞추신 비율이 맞추신 비율이 15%밖에 안 됐다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4회 때 또 한번 연속해냈거든요 그때는 거의 90%가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많이 틀려졌는데 두 번째 내니까 다들 맞춰버리니까 시험 가치가 대폭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체 우리 지금 1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지금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는 것이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규정 적용하는 것은 무엇 건축제안 가중평균을 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뒤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이 말 대신 그래서 그 대신 중에 그 대신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가로 해놓으십시오 그 대지부터 용도지역 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거 대신 그거 대신 가중평균이란 말 들어가면 가중평균한 규정 적용한다면 맞는 이야기고 대신 묻는 게 행위자 중에 건축제안 물었다고 하면 건축제안 물었다고 하면 그때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건축제안이라고 하면 이 말 그대로 하는 게 맞고 건축용정으로 나오게 되면 가중평균으로 그냥 제가 하나 다시 알려드릴 게 있는데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 2번입니다 녹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열차는 경우 고도지역의 건축제안 표정을 우선 조여합니다 녹지지역보다 고도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로 속에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가장 작은 부분 가로해놓으시고 녹지지역 추정했습니다 녹지지역의 면적이 330m 이하 330m 이하 가로해놓습니다 이 세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제외합니다 이태는 건축제안이라고 하면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중평균 건평균용도는 가중평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각각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리고 4번 건축이 고도지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 고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리고 5번 방아벽으로 구획되어 지지 아니한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 방아지구의 제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방아벽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가로해놓으시고 아니한 이 말 보게 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아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신경쓰지 말자 45분입니다 건축물 재대안도와 관련되어 서로 다른 것 사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축어적은 70 2번 전용종업지역 70입니다 준공업지역 70 공업지역 전부는 70입니다 근린상업지역도 9887 기억나시면 그리고 5번 예종 일반축어적은 건축물 60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항상 우리 해주실게 올해는 용적률입니다 135에 5319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 그리고 녹간농자는 용적률 80%라는 거 기억하시고 3개 용도지역만 용적률 100입니다 자연농지지역과 생산농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3곳만큼은 그 용적률을 100%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주 익혀주셔야 됩니다 1번 패턴 자주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시장 장사시설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도시지역부터 종합의료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 가로가 빠진 상태에서 가로가 빠진 상태에서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이 질문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을 만들게 되면 그 종합병원 중에 삼성의료원이라는 곳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다 돈 벌려고 만들어놓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잘 아십니다 걔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민간이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종합의료시설이라는 말이 명시되게 되면 그 성격 기능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역부터 종합의료시설까지 가로해놓으셨는데 얘가 있는 상태 얘가 있는 상태 기반설치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대상 아닙니다 대신 이거 빠진 상태에서 이거 빠진 상태에서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패턴은 항상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만 있고 실시계획인가 가로해놓습니다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지목대란 말 들어가야 됩니다 지목대 빠지게 되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다른게 다 틀렸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잠깐 제가 이걸 하나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취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지역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해주실 것이 대상과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고 행위제한은 건축제한과 건평용동률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행위제한 중에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만 따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구역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세례 설치정비개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6번은 입지규제세소구역과 그 계획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만 얘는 12월 31일 날 국회법을 개정하여 얘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10월 26일 날 시험해내면 몇 달 써먹을 거 아니거든요 장소의 도문제 시간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시험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얘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봐주실 것은 저 기반세례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번 시에 사전 절차 기억나십니다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공청회입니까 공남입니까 공청 아 공남 공남 공남주차입니다 그리고 지방의견정치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신청했을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기반세례 설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반세례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이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서는 결정고의제인 때 두 개 만들어야 되죠 계란 흰자와 노른자 나누면 지단이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노란색 사용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될 때는 단계별지평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범만 도시군관리계획서는 결정고시된 때만 단계별지평계획 수립한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지형도면은 즉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입안권자이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관리계획서는 결정고시되게 되면 단계별지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산불리네 그리고 이 단계별지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형도 작성하는 것 단계별지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관리계획서사업 시행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 담당하게 되는데 저 입안권자는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특강시군이고 예외가 국토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를 일과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지호의사, 시장군수 이들이 입안권자로서 딱 세 개의 일을 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대신 이 단계별지평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의제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의제되는 경우는 몇 년 내 수립할 수 있다? 2년 내 입안권자가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개정된 단계별지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 단계별지평계획은 도시군괴획설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입안권자 수립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괴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 도시군괴획설 부지에는 도시군괴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이제 2단계로서 도시군괴획설 사업 시행자와 실시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게 되면 3단계로 도시군괴획설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 다 끝나면 공사 만료 공고해서 끝나는 것이죠 얘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얘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시행자 파퇴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하고 수용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도시군괴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면 10년 10년 사업하지 않았을 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괴획설이라고 하고 지목, 대인, 토지의 기원은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괴획설은 도시군괴획설 부재,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괴획설의 해제를 입안 신청할 수 있죠 해제 입안 신청했는데 해제 퇴제한다면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결정 신청했는데 해제 퇴제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안 신청했다면 몇 개월 내 해제 여부를 통과한다? 3개월 결정 신청했다면 몇 개월 내? 2개월 그걸 오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 질문 가지고 정답 질문 아니지만 한번 출장적이기 때문에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 도시군괴획설 부재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해제 입안 신청한다? 모든 도시군괴획설 부재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매수, 청구는 지목, 대인 때만 가능하고 얘는 모든 도시군괴획설 부재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해제 입안 신청하면 개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3단계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 3개월이고 해제 결정 신청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2단계 거치기 때문에 2개월 해제 심사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수, 청구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거 안 나오면 암고 없는 찐방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간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셨다면 이게 해결되셨다면 이번 도시군괴획설 결정고시부터 10년 이내 10년 이내 도시군괴획시설 사업 하지 않았다면 안았다면 매수정고 안 하는데요 매수정고 안 하는데요 실식에 인가만 있고 실식에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는 매수정고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단계 시행자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실식에 이죠 저 실시계획이 인가 되고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관한 행정수건이 있었는데 아직 고시가 이루지 않아 수용을 안 했지만 바로 고시 될 상황이거든요 수용 바로 한 달 안에 해준다는데 매수정고할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그러면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했을 때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제하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제했다면 몇 년? 2년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 청구 절차 진행하게 되면 최대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한 달 안에 강제 수용해주면 그거 기다리기 낫지 2년 6개월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말은 조금 어렵지만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경우는 매수 청구할 필요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민 집행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시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사가 결정한 사항은 도시사가 직접 해제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가 함부로 해제해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건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사 시행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그도에 속하지 아니한군 그도에 속하지 아니한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충청남도 도시사가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시가 있거든요 충청남도 도시사는 청주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뭔가 명령할 수 있는데 관할 밖이라고 하면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현재의 큰 이익을 얻은 상황일 때 도시사와 군수 사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승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나오면 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꼭 공부하실 거다 틀려버릴 거다 틀려버린 걸로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같은 도에 같은 도 추천 없습니다 도리상의 시도 군의 관할 구역 결정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승립되지 않냐는 경우 도리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같은 도에서 가는 도리상의 시군에 걸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는 공동 시행한다 단독 시행한다 제발 단독 시행을 해주십시오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공동으로 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각종 개발 사업을 2명 3명 4명 함께 해버리게 되면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잘 굴러가겠습니까 산으로 가버리겠습니까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수립하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의 경우는 한 사람이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행정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로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사가 시장군수 중에 누가 시행자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리사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할 자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에 관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7번 47번은 다 풀어보셨죠 바로 3번 보십니다 2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 정부입니까 일부입니까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8번은 하지 마십시오 48번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